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해방전후 상황이나 6.25 전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세대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 80대에 속하신 분들이 그 상황을 기억을 하죠.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해방전후와 6.25 전후 한국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북한 핵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불확실성을 되어가고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보기에 굉장히 급급하고 반면에 한미동맹의 와해를 방조하는 듯한 그런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해방전후 전국과 6.25 사변전후 상황을 한 번 정도 더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현대사, 근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한 한국 상황이 어떠했는가?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감시단의 감시 아래서 남쪽에서는 총선거가 치러지고 5월 30일 날 재헌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7월 17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골격을 하는 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재헌절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생동립국의 출발하는 초창기부터 바로 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재헌국회가 출범하게 되자 북한의 사주와 영향력 하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론이 등장합니다. 재헌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4개월이 조금 지난 1948년 10월 13일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 외국군과 철퇴 긴급 동의안을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제시하게 됩니다. 이 끈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국회의사당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라가 출범하고 나서 4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 당시에 미군정 하에 있던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당시 박종남, 노일환, 김약수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47명이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재헌국회 총수 198명 가운데 무려 24%가 되는 소장파 위원들이 미군 철수를 동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나중에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꽤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항에서 11월 19일 날 99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방위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미군 주둔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킵니다. 재석 113명 가운데 찬성 88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그렇게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북한과 소리는 1946년부터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미국은 1949년 6월에 한반도로부터 완전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 한국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를 꺼려했던 미국은 1947년 9월부터 한반도 문제를 유엔 감시체제하에 넘기고 미군 철수 작업을 차근차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군부는 한반도가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이란 단어가 미국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입니다. 반면에 미 국무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철군에 동의하지만 한국의 공산화에 대한 위협과 강능성이란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던 것이 미 육군이 아니고 미국의 국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화 위협이 가실 때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미 국무부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1948년 4월을 기준으로 남한에는 미군이 2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 북한에는 소련군 6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1948년 4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완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정리한 NSC-8입니다. NSC-8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란 문서에서 본격적인 철군 작업을 결정하고 계획을 공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철수 계획이 미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 군사고문단 500여 명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 철수가 완결되는 시점이 6월 27일이었습니다. 6.25가 터지기 전에 거의 1년 전이었습니다. 1949년도 6월 30일 날 미국 육군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철군을 전후해서 미 국무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우려를 미 행정부에 개진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 장군, 미 육군 참모총장은 대소련 전쟁에서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없으며 주한미군의 조기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입장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부는 철수, 미 국무부는 공산화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주둔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결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뜻이 관철됩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전략적 중요성이란 단어입니다.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철수를 전후해서 한국인들은 후척 불안감에 동료를 심하게 합니다. 1949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고 그런 외치는 남한의 한국인들의 시위 참여자가 100만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민초들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공산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둔다는 부분을 동물적인 직감으로 알아차렸던 겁니다. 미군 철수는 1949년도 6월에 이루어져던 미군 철수는 북한과 소련에게 남한을 침공해도 된다는 분명한 그런 시그널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질문 세번째 6.25 전쟁을 촉발한 또 하나의 사건은 미국 국무장관의 딘 에치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재임 시기는 1949년 1월 21일부터 1953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딘 에치슨은 1950년 1월 10일 와신또 DC의 내셔널 클럽에서 전 미국 신문 기자협회에 참석해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일명 에치슨 라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밝히게 됩니다.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 바로 미국의 극동방위선이다. 이 부분을 제3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타이완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가 극동방위선에 배제되게 됩니다. 제외한 이유는 한반도는 미국인에게 전략적 중요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치슨 라인의 선언이 한반도로부터 미군 철수에 이어 북한과 소련이 남치심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더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설령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아마도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네번째입니다. 북핵위기와 한반도 정세. 지금까지는 여러분 과거의 일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현재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사이는 현지한 기온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일동맹은 더 이상 경고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동맹은 북한 핵문제 해법 인도 태평양 전라에 참가 다양한 그런 사안을 두고 차이와 아주 많은 균열 그리고 한미동맹의 기초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또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중국 저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방안의 하나로 주한미군 현재 2만 8천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를 대폭 축소하고 주일미군 현재 3만 5천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을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군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의 악화에 대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 중심의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950년 에치슨 라인에 이어 제2의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950년대에 필리핀과 일본으로 중심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에치슨 라인을 끄었던 것처럼 지금은 미일동맹을 기조로 해서 중국에 맞선다는 그런 제2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점점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방조하거나 방임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조장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하시오. 우리는 모르겠소. 이 같은 입장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미정책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최근의 미국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가상의 적은 중국이며 미국 방어전략의 초점은 중국의 맛은 해상 방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최근에 부쩍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과 그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명을 때 했습니다. 해상 방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데 해상 방어 전략을 쓰는 겁니다. 두번째입니다. 미국이 해상 방어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략적 이점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현재 평택이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적 위상은 미국이 해상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군사 전략으로 전환하게 될 때 상대적 이점, 평택이 갖고 있는 상대적 이점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세번째입니다. 최근 들어 특별한 변화는 미국의 실제적 최전방 방어순이 일본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일연합훈련의 강도가 더 세지고 그게 2018년부터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고위관계자들이 미일 동맹에 대해서 부쩍 우호적인 시각을 발신하는 걸 보면 사실 미국의 실제적 최전방이 방어순이 일본으로 후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전투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가치 부여가 떨어지게 되면 한국이 주일미군의 지비를 받는 일종의 전추기지와 같은 역할로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동의 미국 전략의 대본의 중심이지 자칫 잘못하면 주일미군 중심으로 그때는 주한미군은 최소한의 인력만 남고 그냥 치시를 받는 형태로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한국이 항상 조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일미군 중심 전략은 한국 측의 거듭된 전시작전권, 전장권의 조기 이전과 맞물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미국 측의 변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에 힘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오를 때도 있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1948년 대한민국 출범 전후 이야기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전후 이야기를 되돌아보시면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현명한 출구와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곳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항상 미국 측의 중심으로 미국의 군 관계자나 미국의 정치인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실수를 줄이고 또 더 나은 그런 외교 전략과 군사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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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